저희 개혁신당의 포항과 제주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동대문입니다.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5월이죠. 포항시위의 김송저 의원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셨고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양기문 부위원장과 양해도 청년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탈당해 저희 개혁신당에 입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대문에서 3선을 하셨고 동대문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자랑스러운 정성영 의원께서 저희와 오렌지 함선을 함께 타게 되셨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동대문구 의회 의원 정성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을 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동대문에서 살아온 동대문구 사람입니다. 지역주민을 섬기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어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였고 구의원이 되어 봉사를 하였고 동대문구 의원 3선으로 이번 민선 부대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국민의힘을 버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떠나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 떠나면서 먹던 음물에 칭을 뱉고 떠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개혁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당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남과 경기도 일부 보수 텃밭 영남 지역에만 안주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선거에서 이기고 잘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수준의 정당입니다. 주황정치부터 개파정치, 줄세우기 정치를 하니 지역구에서도 지역위원장에게 줄서기와 끼리끼리 패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만 지키면 된다는 웰빙 알바퀴 정당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공천 받으면 된다는 공천 줄서기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번이 선거에서 지고도 뭐가 잘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바꾸려는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세대의 절박한 요구가 세대의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교체를 이루어서 정치의 교체를 이룰 수 있고 정치의 교체를 이루어서 국민이 행복하고 민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우다 모인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저는 개혁신당만큼 세대의 교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개혁신당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을 섬기는 개혁신당의 지역일꾼들이 자리를 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께서 큰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허은하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분이고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세대의 교체의 선봉에서 새로운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당당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겠습니다. 오늘 동대문구에 개혁신당 의석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오렌지 돌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경험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전국의 23개 지방자치고 시도에서 국민을 섬기고 지역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정치초년생 여러분께 고합니다. 특히 정치 청년을 원하는 분께 고합니다. 변화를 가지십시다. 이 썩은 정치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오시면 30% 이상의 정당, 지지율 30% 이상을 받는 정당, 개혁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보여줍시다. 끝으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섬기고 지역주민의 일꾼으로서 일하겠습니다.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2대2 무승부를 이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승부이고 국민에게는 무의미입니다. 기성정치 세력은 현상을 유지했다고 기뻐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속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함께하게 된 정성영 의원님처럼 권력자가 아닌 민심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 그분들께서 개혁신당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의 체제는 반드시 붕괴될 것이고 새로운 체제 넥스트레즘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개혁신당이 될 것입니다. 정성영 의원님과 함께 세대교체 그리고 시대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지도부의 인재 영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용기 내어 주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